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에게 정확하고 올바른 몸과 짐 동작을 알려드리는 운멍쌤 정주인 코치입니다 여러분의 체력과 여러분의 건강을 운동과 멍하게 있기를 동시에 하는 운멍을 통해 단련해야 합니다 내 몸의 감각에 집중하는 운멍 동작으로 하루에 단 3분 몸과 마음의 힘을 길러보겠습니다 먼저 의자를 두고 무릎과 발목이 일직선상에 올 수 있도록 앉습니다 그런 다음 한 발을 뻗어 일어납니다 뻗은 다리로 몸을 지탱하며 뒷다리를 의자에 올립니다 상체각을 살짝 앞으로 기울인 상태로 발바닥 전체로 지면을 계속 밀어준다 생각하며 수직으로 내려갔다 올라옵니다 해당 자세를 왼쪽 10회 오른쪽 10회 반복합니다 상체 기울기와 정강이의 기울기가 일치하도록 주의해주세요 Salv! 정강이의 기울기를 출발! 밤밤이 제일 많이 docs 벌써 이렇게 빠르게 뛰어요? 러닝크루 루킷 화이팅! 불가리안 스플릿 스쿼트 함께 하실 준비 되셨나요? 운멍의 대결 지금 시작합니다 운멍의 대결 도전자를 만나봅니다 자기소개와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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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크루는 루킷뿐이다 루킷뿐인 러너 권일현입니다 오늘 최선을 다해서 최고 기록을 부셔보겠습니다 루킷 화이팅! 장단지! 장단지!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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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입니다 준비 자세 취해주시고요 오늘 도전할 동작은 불가리안 스플릿 스쿼트입니다 주어진 시간 3분 안에 몇 번의 동작을 해낼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카운트다운 지금 시작합니다 권일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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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응원단이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그리고 별명이 장단지입니다 장단지세요 100만 원짜리 장단지 화이팅! 화이팅! 지금 보시면 장단지가 어마어마하세요 이 장단지로 오늘 과연 몇 개를 해낼지 지켜보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그렇죠 사전 연습할 때는 105개로 조금 저조한 기록이었는데 오늘을 위해 가자! 가자! 오늘을 위해 기록을 아꼈다고 생각해볼게요 화이팅! 잡아라! 더 빨리! 더 빨리! 화이팅! 화이팅! 더 더 더 더 더! 더 빨리! 그렇죠 보시는 이 동작은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래서 화이팅! 가자 가자! 지금 보시면 총 칼로리를 염옵! 지금 50개 돌파하셨어요 더워! 더 빨리! 이길 수 있어! 놓지 말고! 계속 계속 응원단 분들의 응원이 굉장합니다 계속해 보실게요 자 60개 돌파하셨고 자 지금 아직 얼굴에 미소가 있습니다 자 더 힘들게 더 많이 해볼게요 조단해! 화이팅! 자 70개 자 아직 시간이 반 이제 반 지났어요 자 더 빨리 자 계속 하채로 하채로 장단지 화이팅! 자 장단지를 한번 써보실게요 백마블짜리 장단지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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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백마블짜리 장단지 계속 한번 움직여보세요 조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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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개 돌파하셨습니다 잡자 잡자 화이팅! 이길 수 있어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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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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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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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개 돌파하셨어요 자 60개랑 계속 계속 가볼게요 가자 반지도 못해 화이팅! 좋아요 좋아요 자 집중해주시고 자 계속 계속 멈추면 안 돼요 멈추면 안 돼요 멈추면 안 돼요 집중해! 빨리 빨리! 안 돼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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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게요 화이팅! 화이팅! 자 얼마 안 남았어요 집중해! 120개 120개 루키 각판 보녀 화이팅! 화이팅! 계속 움직여! 계속 움직여! 계속 움직여! 안 돼! 안 돼! 계속! 화이팅! 마지막 10초 마지막 1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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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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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여! 3 2 끝까지 1 그만 오늘 운동 어떠셨나요? 아 벌써 한 1kg가 빠진 것 같습니다 살 빼고 싶은데 루키로 오세요 야 너도 뺄 수 있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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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써 이번주 아 이로써 우승자는 154회를 기록하신 김예슬님이 우승하셨습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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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żeli 여기가 짜증나 내부 아이 이어 너도 해oupe automated 사전 지도가 이뤄집니다. 체력은 모든 일의 기초입니다. 망설이지 말고 신청해주세요.